2023년 8월 2일 수요일 현지시각 오후 4시 40분쯤 되었구요. 여기는 트리키의 안탈리아 올드시티 마린 안에 있는 유적지 중의 한 곳입니다. 구글 지도가 안내한 곳을 찾아온 곳 중의 하나구요. 여기는 모스크인데 옆에 있는 여기 사이트는 파괴된 모스크 유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. 실제로 보니까 일부 새로 복원된 콘크리트 구조물 위쪽에 예전에 오래된 유적 유물들을 그대로 올려놓은 것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아래는 사이트들 그대로 있구요. 군데군데 여기 올드시티 마리나 안쪽으로 오면 볼거리들이 그냥 노출되어 있는 볼거리들이 제법 있습니다. 복원 중이고 또 들어가봐야 딱히 뭐 돌맹이들 외에는 할게 없어서 딱히 들어갈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들어가지도 못합니다. 혹은 하다말은 하다말은 사이트들의 다양한 그 루인들 조각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. 모스크인데 탑은 하나밖에 없군요. 사이즈가 큰 모스크는 아닌데 그래도 여기저기 예전 옛날 저 건물에도 보면은 군데군데 끼워박아놨죠. 예전 중세시대 그 이상의 유적들을 다시 복원해 놓은 건물이라는 개념 같습니다. 낮시간에 한번 보고 가고 옆에는 식당가 그리고 수버니어샵들 이렇게 있습니다. 또 그 다음 사이트 히드리아누스 문으로 가는 길입니다. 이상이요?